이준희씨 이런거 느껴보셨어요? 뭐요?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돼 뭔가 해야 돼 이러고 있으면 안돼 하는거에요 김영아씨 그건 2일 중독 아닌가요? 일 되면 조금 더 쉴 잠 없이 몰아가는 네네 정말 그런 분들이 있더라구요 잠깐 그냥 차 한잔 하면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우리가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떠들고 웃으면서 골목을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좀 보구요 네 그렇죠 그럴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그냥 막 후닥딱 일해야지 아냐 내가 이러고 있다 무슨 꼴 당하려고 뭐 그러면서 쫓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에 대해서 조급한 생각들 그러니까 뭔가 하지 않으면 이 불안한 마음이잖아요 네네 그래요 근데 전에 어머님들이 아우 왜 그랬을까 이제는요 조금은 그게 이해가 돼요 아 그래요? 네 집안일 다 해놓고 장롱을 닦으시거나 녹그릇 닫는 그 어머님들 제가 그냥 왜 그러시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장롱을 반짝반짝 윤을 내거나 그 녹그릇 닫는 걸로 가슴에 쌓인 그 우라를 푸신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한갓지게 앉아서 한숨 돌리는 모습을 별로 그냥 제가 못 봤어요 그래요 그래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요 일하는 시간이 많은 편이랍니다 네 그렇다면요 그만큼 막 쫓기듯이 불안해하며 일을 많이 했는데요 과연 성과는 어떨까요? 창의적으로 좋은 실적 올렸을까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잠깐 창문 한 번 열고 바람도 쏘이면서 봄이 어디쯤 오나 이렇게 그냥 멀리 눈길도 좀 줘보고요 네 그러면 아이고 문자 온 거 보기도 바쁘시다고요? 아이고 참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네요 그러게 짜자 마음의 여유 잠시 숨 한 번 고르며 손이고 눈이고 생각도 내려놓는 그런 짬을 국악감상과 함께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래서 첫 곡 띄워드릴게요 미녀연가입니다 최근순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최근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미녀연가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부에노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애랑 여보게 초라니 시간 없네 김포공항 얼른 가야지 광대들이 간만에 비행기 타는데 조금 기다리라고 전해줘 비행기 더러 기다리라고? 아이고 참 이 사람 초라해 자네가 서둘러야지 아 이 사람아 이러다 공연시간 너무 맞추면 겁절로 물어내 제주행 비행기 더러 기도 좀 할 테니 기다리라고 전하게 아 기도는 비행기 타고 해도 되자노 저 김포공항 하늘을 봐 저게 우리가 탈 비행기인가? 저 말인가? 아니 저건 훈련용 경비행기잖아 어 그러면 훈련용 경비행기 기도해야지 기다려달라고 해 아 여보게 아니 오늘 어째서 이리 생투집인가? 비행기 타재니까 오 아버지 오늘 간만에 광대가 비행기 탑니다 근데 김포공항 하늘에 얼쩡얼쩡대는 저 훈련용 경비행기 아 초라니 보자고 달려드는 일이 없게 인도해 주시옵고요 야 야 초라니가 탄 비행기인지 알게 뭔가 아 이 사람아 걱정 말고 타라니까 아 무슨 소리야 얼마 전에 훈련용 경비행기가 땅에 떨어져서 아까운 목숨 둘이나 저세상 같자노 우리 비행기하고 부딪히면 어쩔껴 자네가 대신 박치게 해줄 거냐고 아 애써서 설마 오늘 같은 날 경비행기가 달려들겠는가 아 저기 저 경비행기 조종사 교관님 우리 보입니까? 아 괜찮겄죠? 어 아버지 우리 광대는 충분하게 훈련 받은 승객입니다 평생 달달달달 떨고 산 공포는 프로 수준입니다 근데 저기 김포공항에 훈련 중인 경비행기 프로인지 아마추인지 컵시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노래 부르면서 비행기 타고 습니까? 떴다 떴다 비행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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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보니 나도 기도 올리고 비행기 타야겠네 공항 하늘 터줏대감님 아 왜요? 중국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에 눈이 뿌였습니까요? 아 눈 좀 씻고 잘 봐요 저 훈련용 비행기 고도속도랑 우리 비행기 고도속도랑 예? 시간 없으니까 일단 타서 기도하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광대 목숨은요? 예? 복불복에 맡기라고요? 어? 떴다 떴다 비행기 복불복 비행기 네 선구사 소리 이광수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김포공항이요 훈련용 경비행기 때문에 불안불안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경비행기가 이륙 후에 추락사고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게요 훈련용 경비행기 공항이 따로 없으니까 김포공항을 함께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거 엄격하게 통제를 하든가 경비행기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사고 위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니 김포공항 가면서 고의사 지내고 기도문 올린다고 과연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걱정됩니다 아니죠 걱정 많이 됩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 이고요 전주 익산 95.3 광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 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경칩에 권농을 노래한 윤휴 고사입니다 네 내일이 경칩이죠 옛사람들은 경칩 때부터 봄농사에 나섰잖아요 네 그래서 숙정 때 대사원과 우찬성을 지낸 그 윤휴가 경칩 무렵에 농사를 권면한 그를 돌아볼까 합니다 네 윤휴는 평생을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을 연구하다가 숙정 때에 잠시 벼슬길에 나갔다가 경신환국 때 사사당한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벼슬길 나가서는 당파를 초월해서 민생을 돌보고자 했던 윤휴였죠 국력을 길러서 병자호란 또 정미호란을 일으킨 청나라를 응징하자 해서 북보를 준비하자 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신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전차와 화차부대를 설치하자 북벌을 해서 국치를 씻어야 한다고 했던 윤휴였군요 네네 북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은 윤휴였는데요 그가 경칩을 앞두고 숙주왕에게 올린 그 사항소문을 보면요 민생을 살리고 국력을 기른 일이 시급하다 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전하 경칩 무렵 임금이 눈에 나가 친히 농사를 짓는 일은 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근본에 힘쓰는 도리였습니다 한동안 흉년이 들었다며 폐지하셨는데 올해는 다시 눈으로 나가 친경을 행하여 풍년을 빌어야 할 때이옵니다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실 겁니까 네네 윤휴가 주장한 건 지난해 흉년이라면서 폐지했던 그 경칩 무렵 그 왕이 논에 나가 농사를 지으며 권농하던 행사를 올해 부화시키라는 것이었죠 네네 흉년인데 무슨 권농 행사냐 뭐 그런 여론에 휩쓸리지 말란 뜻이고요 전하 봄철이 이미 다가왔고 지금은 경칩에 첫 천둥이 울릴 때이옵니다 백성들에게 미리 농사의 일을 알려야 하고 전하께서 친히 농사짓는 모범을 보이시여 풍년을 비일고 백성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하는 때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윤휴는 경칩 무렵에 대순의 예를 행할 시기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순의 예란 고금의 일을 널리 묻고 참고해서 백관에게 날짜를 잡아 대사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거죠 네 근데 그 무렵 관료들의 여론은 경칩 때 임금이 나가서 농사짓는 친경 행사는 하지 말자고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휴는 왜 어려운 때일수록 임금이 직접 논에 나가 농사짓는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하께서 논에 나가 친경의 예를 행하며 농사 지을 때 큰 바람이 불고 기상이 돕지 않아 하늘이 반갑게 여기지 않는 뜻이라며 하늘도 싫어하는 일을 고집스럽게 할 필요가 있는가 말하며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노여움이 있다 하여 부모를 안 입을 것입니까? 그런 때일수록 더욱 공경이 부모 앞으로 나가 엎드려 빌어야 하는 것이옵니다 네네 그 전에 임금이 친히 농사짓겠다 행사했을 때 바람 불고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지만은 날씨 핑계대고 폐지할 일이 아니다 네 그런 때일수록 더욱 하늘을 공경하듯 나가서 권농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경칩을 앞두고 윤휴가 바랐던 농부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야 한다 하는 몇 구절도 보이고 있습니다 방방곡곡 뽕나무가 울창하게 하소서 봄철에도 굽는 백성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인도하소서 네 봄철에 굽는 백성이 없는 나라를 소원했던 숙종 때 윤휴의 간절한 뜻이 엿보이는 경칩 때 친경을 권하는 글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전사랑방 경칩 권농과 윤휴 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박상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경기도 용인 가창리 모십는 소리 띄워드립니다 네 경기도 용인 가창리의 모십는 소리를 박상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했으면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농부님들 굉장히 바쁘실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유지숙의 소리 전해드릴게요 농부가 띄웁니다 체험열차 하실분 체험열차 하실분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오늘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여행 중 동백한을 이용하시면 한걸음 빨리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동백한에는 가상현실로 동백명승지 생생하게 눈앞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요 여기요 번호표 1번 뽑았어요 동백한 어디에요? 가상현실로 동백체험 어느정도인가요? 손으로 만지는 가상촉감도 가능한가요? 아 네 손님 우리 체험열차 동백한에선 가상촉감도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초감성 가상현실 시스템도 갖췄거든요 자자 안경 쓰시고요 아 네네네 어머나 진짜 내가 동백숲에 들어가 있네 어머 저거 동백꽃들 어디 거예요? 올해도 이만큼 피는 건가요? 어머 이런 그림에는 동백 타령이라도 깔아줘야 분위기가 뜨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지금은 동백아가씨라는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어디서? 아니 이 동백 앞에서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 아니 밤이 왜 나와요 눈치 없이 동백꽃을 따로 가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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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는 어디에요? 어머 이 동네로 동백열차 타고 달려가고 싶다 아 네네 현재 보고 계신 동백은 여수 여수 오동도 동백입니다 동백나무 꽃물결 헤치고 등대로 올라가면 신우대의 물결에 동백꽃 바닥 건너 한려 해상수도 풍경화가 손에 잡히들 다가오죠 어머머네네네 이게 가상현실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땅바닥에 깔려있는 이것도 동백꽃이잖아요 동백꽃이 오고 있네요 나무에 핀 동백 땅바닥에 떨어져 핀 동백 내 가슴을 저미는 동백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백은 세 번 핀다고 했죠 자 동백열차 칙칙폭폭 다시 동백숲을 향해 달리고 있죠 자 보이나요? 손에 잡히나요? 아 네 이쪽으로 돌아보면은 고창 선운사 동백꽃들이 눈앞에 매달렸고 저쪽으로 돌아보면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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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어째 말이 안 나오네 어쩌면은 내 처녀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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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리 처녀적 뺨이랑 똑같네 네네 가상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죠? 코앞에 손에 잡힐 듯 네네 거침없이 한번 잡아보세요 가상 촉감도 느껴질 겁니다 잡히나요? 어떤 촉감인가요? 아 동백나무가 말을 하고 있어요 백년 전에 나하고 닮은 절세가인이 한국조 하고 갔다네 나 과도 꽃을 내라 동백이 동백이 네네 그쪽은 장흥 천관산 동백이거든요 자 봄보다 빨리 동백꽃을 만나보는 동백체험열차 타고 칙칙폭폭 삑삑 네 상한골상자대회 1부 끝곡으로 동백 타령을 박양덕의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드디어 남쪽에서는 동백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네네 그러네요 이제 3월 중순이면 동백꽃을 자랑할 여수의 오동도 고창의 선운사 또 강진의 백년사 완도의 보길도 네 그리고 서천 마량포 동백도 유명하죠 동백나무술 유명하죠 네네 제일 먼저 꽃을 피우면서 빛을 내고 있는 동백꽃 나무에서 피고 또 땅에서 떨어져서 피고 또 바라보는 가슴에 3번을 핀다는 동백이죠 아 멋지죠 네 그러네요 그래요 남풍을 타고 봄날과 함께 쫙 올라오고 있겠죠 네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뭐 동백꽃 이렇게 피면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가셔가지고 예쁜 거 많이 보시고 또 사진도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상한골상자대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윽도 마세요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올게요 하ódone 모 Ici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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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최근 전통음식문화를 계승할 학교 17곳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통식문화 체험교육을 희망하는 학교 35곳 중 실습환경, 교육프로그램 등을 평가해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곳을 지정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운영비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학생들은 전통음식 명인을 통해 식사예절과 다래를 배우며 전통음식 박물관을 비롯한 현장체험활동에 참여합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통음식문화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전통음식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우수 한옥체험 숙박시설인 한옥스테이의 신규 인증업체를 3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한옥스테이는 한옥체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친절성, 시설 편의성, 전통체험 프로그램 등을 심사한 뒤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업소에게는 국내외 홍보와 인프라 개선 지원, 운영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방문객이 보다 만족스러운 한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규 인증 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서류, 심사평가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한옥스테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독일의 문화예술 3대 도시 중 하나인 위넨에서 한국공예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오는 3월 28일까지 바이에른 국립박물관에서 2016 위넨 한국공예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예전에는 한국의 전통 현대공예가와 디자이너 등 5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도자, 장신구, 옷질, 가구 등 506점의 작품과 영상, 한국공예 아카이브가 전시됩니다. 이를 통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해온 한국공예의 기능성과 조형미, 미학적 가치 등을 유럽인들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천안박물관은 시민을 대상으로 박물관 교실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천안박물관의 제15기 박물관 교실은 3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1회씩 총 10차례에 걸쳐 박물관 2층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개설 강좌는 우리예절 알기, 생활풍수, 전통매듭, 맥간공예 등 총 7개 강좌입니다. 오는 3월 15일부터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박물관 홈페이지 교육마당 게시판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 접수가 이뤄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천안박물관 전화 041521-2887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국악관연악단이 봄을 맞이하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제328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가 오는 3월 24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 M시어터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신춘음악회는 봄을 주제로 새로 작곡한 국악관연악곡을 서울시 국악관연악단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국악계를 대표하는 30대 젊은 작곡가 김백찬, 박경훈, 신윤수, 박한규, 김보현이 각자의 음악업법으로 봄의 노래를 전해줍니다. 티켓 예매는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는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문화행사를 진행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2016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음악, 무용, 국악, 극예술, 문예일반분야로 나눠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대상단체는 울산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최근 2년간 지역에서 연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지원신청서와 활동실적 등 제출서류를 갖춰 오는 3월 7일까지 시문화예술과로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주 내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남도 곡성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곡성에 가면 심청 한옥마을이 있죠? 네. 그 심청의 고향이 곡성이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심청마을이 있는 곡성 오곡면에 가면 한옥 펜션에서 바람소리, 물소리, 흑내음 속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섬진강을 따라서 레일바이크를 즐길 수 있는 곡성인데요. 머자나 그 섬진강변에 봄꽃이 활짝 피면 가족들이 줄지어서 찾아가는 모습도 미리 떠올려봅니다. 네. 이 곡성군에서 발간한 귀농, 귀촌 성공사례집이 전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네요. 네. 그동안 곡성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또 곡성에 살면서 겪었던 그 다양한 얘기들을 엮은 술이 익는 마을, 우리는 곡성에 취한다. 그 책 말씀이죠? 네. 곡성에서 귀농에 성공한 일화들, 귀촌에 성공한 11가족의 성공사례를 담은 책들인데요. 네. 이 성공사례집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의 예비 귀농인, 귀촌인들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요. 술이 익는 마을, 우리는 곡성에 취하다. 이 책자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며 또 언론매체, 도서관, 농업기술원 같은 기관에서도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요. 일반적인 귀농인 성공사례집 얘기를 탈피해서 신선한 내용들을 풍성하게 담아내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귀농 초창기에 겪어야 했던 좌충우돌 농사 얘기도 흥미롭고요. 네. 그리고 토착 주민들과 함께 지내며 겪을 수밖에 없었던 갈등과 그 고충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뭐 그런 경험담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나 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충실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현재 곡성군은 귀농, 귀촌의 구호를 사람이 우선입니다로 정하고 좀 더 다양한 귀농, 귀촌 생활상과 그리고 살아가는 얘기를 엮은 2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귀농, 귀촌에 성공하려면 곡성에서 성공한 사람들처럼만 해보자 해서 요즘 곡성군에서 낸 이 귀농, 귀촌 성공 사례집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곡성군으로 귀농, 귀촌인은 395세대 681명이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고 하는데요. 2014년 157명이었던 게 비하면 아주 부쩍 늘어난 숫자인데요. 아유, 그럼요. 그동안 귀농, 귀촌인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곡성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힘이 되고요. 네. 네. 또 귀농, 귀촌 업무 전담팀이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꽤 많은 사람들이 곡성에서 살겠노라 하면서 귀농, 귀촌 신청을 하리라 봅니다. 네. 자, 고향 소식 오늘은요. 전라남도 곡성군 귀농, 귀촌 성공 사례집 책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음악디웁니다. 판소리 뮤지컬 청 가운데서 화초 타령을 박예리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요월정 귀인 얘기 가운데 귀인 맹이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선비 구다리 맹이에게 전하는 얘기 만나보실까요? 선비 구다리 요월정에서 만난 맹이 덕에 가난한 집안 살림도 점차 펴고 의복도 갇혀입고 출입을 하게 됐는데 그때요 맹이는? 찬판댁 마님께서 연락 주실 겁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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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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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린가? 찬판댁 마님에게 뭘 드렸단 말인가? 포숭줄에 묶일 정도는 아니니 눈 좀 그리 뜨지 마세요. 참, 그 찬판댁 마님 성깔이 그 한양 바닥에 그냥 쫙 한데 아니, 어떻게 그쪽이랑 통했단 말이오?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부터 잡았지요. 어느 날 갑자기 찬판댁 마님이 날 보자 했겠소? 사람을 잡고 내 말을 넣고 선물도 넣고 정성도 보이고 돈도 있구나 알리구요. 아니, 이러다 잘못되면 줄줄이 끌려갈 일인데. 제발 옷을 바꿔 입었으면 처신도 좀 바꾸세요. 전에야 가진 게 없으니 어디 한추 낄 재간이 없었던 거고. 이제는 출입할 정도는 됐으니까 허리 좀 펴구요. 눈도 자꾸 껌벅껌벅 해야 되면은 겁먹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 모르십니까? 어허, 참 그, 내가 무슨 소린지 알겠지만은 아니, 내가 아직은 진사꼴인데 이 꼴로 이런 옷에 찬판댁이라니. 내가 보니까 나리만 못한 사람들이 제학이요, 좌랑이요, 판관이요 큰 소리를 치던데 뭐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그 사람보다 좋은 책을 덜 읽었어? 책 한 수리에 더 들여와요? 아, 아니지. 청나라에서 사온 책들. 그 책 좀 보자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냥 줄 섰는데 지금. 우선은 참판 영감 만나면 청나라 사신 가는 수행관에 끼워달라고 하십시오. 예? 아니 뭐야? 내가 청나라 사신 수행관으로? 허허이, 참내. 내가 감당할 정도로 해야지. 그러면 그동안 어디에 쓰려고 청나라 말을 배웠습니까? 보세요. 조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청나라 말을 역관처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요. 내가 누구였습니까? 청나라 출입하는 역관집에서 모질게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알지. 당신 뜻을 내가 왜 모르겠는가. 근데 내가 이 최신 머리로 사신이랭 꼬리에 붙어 무슨 일을 할 건지. 말이 통하면 꼬리가 아니라 머리입니다. 사신이랭 중에서 당신만큼 청나라 말이 되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뭐 품계의 직급이야 꼴찌겠지만은 결국 당신이 나서서 할 일이 많을 것이니 청나라 세상 구경도 허고 견문도 넓히고 돌아오면은 고생했다 애썼다면서 자리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므냐 뭐. 그런데 호만 청나라 땅에 갔다 살아서 돌아와야 할 건데. 저도요. 이 몸도 그 땅에 끌려갔다가 살아왔습니다. 일개 안악도 살아서 돌아온 땅이 뭐가 무섭습니까? 그렇지. 당신도 살아 돌아왔지. 알겠소. 네. 그리 해버리다. 예. 오늘은 홍투를 상대해보십시오. 제가 술값을 칠 것이니. 홍투를 아니. 아니 그 무지막지한 놈을 상대하라니. 그 사람 보기만 무섭지. 절대. 절대 사람 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취해도 생사람 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끝까지 상대해봐야 다음 역도 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문관 잊으셨습니까? 홍문관이라니. 아니 그건 전에 당신이 농담으로 했던 말 아니였소? 그게 어찌 농담이겠습니까? 장차에 홍문관 들어가서 주상 앞에서 책도 읽고 말씀도 올리고 주변 대신들 하고 입시림도 해야죠. 아니 그게 왜 헛소리겠습니까? 아이고 참나. 그러고 보니까 그 요월정 어르신 말이 또 생각나는구려. 오늘 밤 요월정의 귀인을 만날 것이다. 아이고 참나. 당신을 만나 내가 홍구한 꿈을 꾸다니 말이요. 입으셔요. 제발 없어서 기죽고 굶어서 힘 못 쓰던 때는 삭삭 씻어내시라고요. 내가 요월정 귀인인지 귀신인지는 나중에 알겠지. 그렇구만. 당신이 요월정 귀신이도 몰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훌쩍 날아들었는지 원참. 아이고. 떼 좀 벗으세요. 아직도 그 최신이 뭡니까? 찬반떼이거나 사신 일행이거나 제발 속 훤하게 보이지 마시고요. 숨기고 가리고요. 남들이 그냥 훤하게 남들을 훤하게 손바닥에다 놓고 보란 말입니다. 알어. 알겠네. 그런데 여보식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가 남자였으면 더 좋았을 것 그랬어. 안 그런가? 네. 무당춤을 원한철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국장 요월정 귀인 얘기 중 귀인 맹이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가난하고 볼품없어 출입도 못했던 구달이었죠. 네. 그런데 맹이가 장사수원을 발휘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대갈집 출입도 해서 마침내 구달을 버젓하게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네. 뒷얘기는 뭐 안 봐도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월정 귀인이 집에 들어와서 방황하던 선비 구달을 탄탄대로로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 선하게 보이는데요. 네. 대보름날 요월정에서 구해준 한 여인이 참 알뜰살뜰하게 은혜를 갚고 묻혀있던 선비를 빛나게 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월요일 풍류국장 새로운 얘기마당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벗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의 국악을 사랑하는 벗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벗님들 찾아나선 상한골상사디아의 김병준 작가 오늘이 243회째인데요. 서재환님의 국악사랑 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재환님. 반갑습니다. 서재환님 대금 좋아하신다는 소문도 저희들이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금하고 좀 연을 맺어야 되겠다. 내가 대금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사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네. 한 5개월? 네.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잘못 배웠습니다. 그때 배우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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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배워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전에 우리 국악이 좀 괜찮다고 느껴진 때가 언제 찾아오던가요? 네. 네. 그 제가 성당에 연락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저 신부님이 국악 미사를 들으시더라고요. 국악 미사를 딱 듣는 순간에 막 온 몸에 전인이 일어나면서 그냥 마음속을 막 후벼 들어오더라고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넋을 읽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러다가 야 저거를 배워야 되겠다. 이제 마음만 먹고 실천을 못했죠. 그냥. 그리고 그런 게 한 1년을 그렇게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거야. 배워야지 배워야지 하면서. 그러다 못 배우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서는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때가 바로 성당에서 국악 미사 올릴 때 그렇게도 몸이 전율하고 감동을 받으셨다는 건데. 너무 좋았어요. 아. 요즘도 그 성당에서는 가끔 국악 미사 올리나요? 아니.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부님한테 신부님 국악 미사를 한 번 좀 더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아. 지금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악 담당하시는 강수근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제 그 신부님이 여기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갔죠. 가가지고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정신 읽고 감성만 하다가 미사 시간에 감성만 하다가 와가지고 그 길로 바로 그냥 입문하게 된 거예요. 국악 미사를 올리는 날 우리 서자님께서 그렇게도 감동받고 마음속이 쏙 들어서 그로부터 이제 국악을 가까이 하게 되셨군요. 네. 그로부터 이제 정신없이 배우게 되십니다. 아. 네. 대금을 따로 선택하시게 된 그런 다른 이유가 좀 있으셨던가요? 네. 처음에는 대금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해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금을 한 칠격을 시작했는데 옆방에서 대금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어우. 막 그냥 막 미치겠는 거야. 막 그냥 막 빨려. 내 정신이 막 빨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다. 맞다. 저거다. 저거 배워야지. 네. 그러면서 바로 시작하게 됐어요. 잠깐만요. 우리 서자님. 전에요. 생활에 오시면서 테레비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통해서 우리 국악 연주하는 무대에 가끔 감상은 안 해보셨던가요? 아니요. 테레비에서는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빠져들고서부터는 여러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냥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성당에서 국악 미사가 우리 국악을 아주 가깝게 해주는 그런 지름길 열어주셨군요. 그 전에는 음악 좋아하신 건 그러면 어떤 음악들 좋아하셨어요? 음악. 오페라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오페라 좋아하시고 클래식 좋아하셨던 분이 우리 국악으로 오셨다는 게 또 반갑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릴 적에는 어땠어요? 어릴 적에도 그 성장 과정에서 주로 피아노나 이런 새악 음악 듣는 그런 분위기였나요? 네. 아버지가 바이올린을 하셔가지고요. 아버지 공지에 계셨는데 바이올린을 하셔가지고 어릴 때서부터 이제 기에 모시박히도록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제 그 곡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오래 남았겠군요. 자연스럽게 새악 음악이나 또 클래식이나 오페라 쪽에 좋아하게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나 형제분들 중에서 우리 서자님처럼 국악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집에서 난리해요. 연습할 때도.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밤 골방에 가서 문 닫아 놓고 문 닫아 놓고 혼자 연습할 때 거기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떠들어도 괜찮으니까 거기 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대금 지금 접한 지 5개월쯤 되셨다니까 아마 가족분들이 드실 때는 음악으로 안 들릴 거예요. 아니 근데 어머니가 며칠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저하나 너 실력 많이 늘었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저 좀 늘었다 많이 늘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우리 국악의 귀를 열어두고 계셨군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제 빡빡빡빡 소리만 내다가 노래라고 맞춰서 나오니까 이제 귀에 익는 음악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연습곡으로 가요도 하시고 그런 편인가요? 조금요. 우리 저기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는요. 대금을 좋아하다 못해서 이 대금 연주하기 전에 에러 사항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자전거를 취미로 자전거를 탔었거든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인대가 끊어져서 인대 수술해서 손가락이 펴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3공을 못 잡아요. 제가. 3공이 잡히질 않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잡히더라고. 소리가 이게 잡히질 않아서 삑삑삑삑 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나 어떻게 배우나 하다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대금을 만들었습니다. 아휴. 직접 대금 만들기에 도전하셨군요. 그래서 과연 그 대금이 남이 부를 수도 있고 내가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악기가 됐나요? 좀 미흡하지만은 그래도 한 대금 오래 보신 분들이 불어보시더니 저음에서 약간 떨어지지만은 그런 대로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서자님이 대금 만드신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요. 그간 혹시 연습했던 곡 중에서 잠시 들려줄만한 곡이 있을까요? 좀 창피한데요. 창피한데요. 제가 강마을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좀 연속을 해봤어요. 제가 칠갑산하고 나연수인데 강마을을 제가 조금만 할게요. 다는 못합니다. 네. 우리 서자님의 대금을 직접 만들어 보신 우리 서자님의 강마을 잠시 듣겠습니다. 주음 주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우리 서자님께서 연주해 주신 강마을 잠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자님 손가락에 약간의 불편이 있어서 대금이 내 손에 안 맞으니까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데 그 대금 만드는 걸 누구한테 배운 적 없으시잖아요. 어디에 참고하고 하셨어요? 참고는 그냥 대금 갖고 있는 대금하고 그리고 인터넷 뒤져보고 그리고 이제 대금 교본에 나와 있는 교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치수가 그거를 이제 참고 삼아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직접 대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구멍을 직접 파고요. 네, 직접 파고요. 그 치수대로요. 그런데 내 손가락 하나 그 3공에 맞게 또 오조준을 했었겠네요. 그런데 그거 맞는데 그거를 제가 이 3공을 한 1.5에서 1mm 정도 우위로 당겨봤어요. 당겨서는 제 손에 맞게끔 만들었어요. 손가락 불편 때문에 악기를 개조를 하셨군요. 그런데 그 악기를 그렇게 만드는 기간이 꽤 걸렸을걸요? 네, 좀 걸렸습니다. 더운다운 옷을까지 해가지고요. 옷을 세 번을 입혀가지고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옷이 타셔가지고서는 집안에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직접 칠하셨어요. 옷 칠을 했는데 그걸 오랜 기간 두고 말리고 또 칠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한 두 달 정도 말렸습니다. 칠하라면서 두세 달 두세 달 칠한 것 같아요. 칠하는데. 대금 만든 그 만든 대금에 옷 칠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셨길래. 아니, 이제 베란다에서 옷 칠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지니까 바닥이 시커멓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그걸 이게 뭐냐 그러면서. 닦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냥 빡빡 닦고 닦고 지지도 않으니까 계속 문지르신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는 이제 더 오시니까 또 강아지 샤워하시니까 그 손으로 가서 그냥 샤워를 하셔가지고서는. 옷이 타가지고서는 큰 동안 고장하셨죠. 네, 그리고 그 대금 지금 활용해서 불고 있나요? 가끔가다 부는데 지금은 대금 좋은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저음에 그거 제가 만든 거는 저음이 조금 처지니까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이 다음에도 한 번 다시 대금 제작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네,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쌍골죽 찾아서 제대로 한 번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겨울에는 산을 좀 돌아다녀봤어요. 혹시 대금 나무가 있냐고 잡는데 쌍골죽은 안 보이고 맨 황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공덕을 쌓아야 보인답니다. 얼마나 대금을 좋아하시고 또 국악이 우리 서자님을 즐겁게 해줬으면은. 이렇게 악기를 한 번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내 손에 맞게 그 손가락에 약간의 불편이 있었던 약간의 장애를 느꼈던 그 손가락으로 연주하시기 요즘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어때요? 아니요, 지금은 좋습니다. 이전보다 그 손가락이 나아졌나요? 아니요,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저 악기도 제 손가락에 맞췄습니다. 죽음 날 때. 적응하시기 시작했군요. 이제 우리 저 서자님 어떠세요? 이렇게 대금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이런 걸로 한 번은 뭐 좀 즐거운 일 또 꿈꾸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사실은 제가 봉사를 하고 싶어서 이걸 배우게 됐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양러원이나 이제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싶어서 그거를 해보고 싶어서 사실 열심히 배우는데 어우, 진짜 힘드니까 너무 힘드네요. 네. 우리 서자님께서 단순히 나만 조차하고 배운 대금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는 위로를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대금 봉사 꿈을 갖고 지금 배우고 계시는군요. 앞으로 그걸 꼭 이루실 겁니다 아마. 네. 네. 이루실 겁니다. 앞으로도 이 대금하고 꾸준히 친구하시면서 이제 가족분 모두가 다 얼씨구 좋다. 한 곡 더. 그런 소리 나오게 해. 며칠 전에는요. 친구 생일에 가서 저는 해금으로 그래도 연주 한 번 해주고 왔는데 박수 많이 받았습니다. 벌써요? 5개월째인데 벌써 박수 받았어요. 아니 그건 대금이 아니고 현재 해금으로. 아, 해금으로요. 아, 해금도 하셨죠 참. 네. 아, 해금하고 대금 양쪽으로 다 잡으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해금, 대금을 다 배우셔가지고 봉사 다니시면서 즐거움드리고 기쁨드리는 그런 일. 또 그런 모습 우리가 다시 한 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국악사랑번님들. 오늘은 서재환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국악사랑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목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박용호 민의식의 연주로 강마을 띄워드립니다. 없으나이. 아, 아. 예, 그 이장. 복전이구먼요. 그것이 올 봄에는 그 한턱 속옷다는 사람 여론 나오게 될 것 같아서 솔찬히 기대가 되는구먼요. 그 아시겄지만은 우덜마을의 관광지가 여러 군데지 아니요. 그 우덜마을 찾아주는 관광객들한테 커피 한 잔, 차 한 잔 건네주는 그 마을 바리스타들이 교육을 마치고 말이요. 꽃만 피워라. 새만 울어라. 바리스타 실력을 보여주마. 아, 예. 그래서 한턱 단단히 내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구먼요. 저기, 복전이 삼촌. 예? 그럼 무엇이요? 결국 놈들 하는 대로 따라쟁이로 헐판이요? 아, 바리스타가 뭐요? 그냥 마을 찻집이라고 하면 될 것을. 아야야, 억순아. 이왕 하는 거 말이요. 같은 말이라도 바리스타랑 찻집 아줌마랑 오다르고 와다르자뇨. 어, 그러면 그쪽은 크라고 하시요. 나는 억순이 찻집으로 헐튼께. 아이고, 시상에. 봉알매까지 커피 맹그는 거 배웠다고 봉봉 바리스타. 아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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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억순아. 봉알매 들으면 눈에다 불키고 달려들겨. 아, 얼마나 힘들게 배운 커피 기술인디. 거시기 뭐냐고. 봉봉 바리스타 내걸고 봉 메리카노 차, 봉 카푸치 한 잔씩 팔고 따는디. 응? 억순이 너는 어쩌라구려. 어떻따? 차가 왜 커피만 있냐고. 우리 전청차도 있고 녹차도 있는디. 시상에 봉 메리카노 차가 뭐여? 봉 카푸치? 아이고, 억순이 찻집은 녹고 차로 나가볼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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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척 들으면은 그냥 땡기는 걸로 히야제. 긍게 억순아, 니도 바리스타 내걸란 말이요. 순 메리카노 커피나 순 카푸치노 요거이. 아이고, 참내기냐. 혓바닥 꼬이는 소리 그만 허란께. 억순이 찻집은 녹고 차로 한다는디 뭐? 순 카푸치노가 왜 나와? 아니, 긍게 억순아. 그 녹고 차는 뭔 차가 니 아까부터 녹고 차, 녹고 차 소린기요? 녹차닙 가루랑 고구마 가루가 맛나 불었음께 녹고 차제. 왜요? 녹고 라떼, 고메 카푸치. 그래야 쓰겠소? 맞아, 맞아. 고거요, 고거. 야, 바리스타 억순이. 방금 말했지? 고메 카푸치. 그러니까 고구마랑 커피가 만난 억순이 고메 카푸치. 엄마, 참내기냐. 나는 녹차랑 고구마랑 헌다니께. 어따가 그렇게 그냥 고메 카푸치를 디미요. 억순이 녹고 메차라고, 녹고 메차. 어이, 바리스타 억순 씨. 사람들 귀가 솔깃하게 말이요. 그냥 고메 카푸치 라떼로 가는 게 워띠요. 이왕 하는 그 마을 찻집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할 거 아니냐고. 거시기 긍게 고메 카푸치 라떼로요.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가운데서 진양조를 이승현의 가야금 이종길의 장구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아 씨, 이제는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고치시키는 의미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바리스타 양성반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죠.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배우신대요. 교육받으시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적응해 주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주민들은 그 삶의 인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라든지 지혜 같은 거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럼요. 찾는 분이 많으니까. 그럼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상황꼴 상사대회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국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